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LAPD 교통단속이 흑인을 집중으로 타겟을 해서 단속을 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인종차별이 아닌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2015년 LA경찰국은 도시중심부 LAPD 특별반과 메트로폴리턴반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. 이것은 폭력적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대항하기 위함이었다고 LAPD는 밝혔는데요. 2018년 지난해 메트로반이 멈춰 세웠던 차량은 2015년대보다 무려 14배나 많았습니다. 이 중에서도 우려가 되는 사실은 메트로경관들이 흑인들을 인구에 비해 5배 더 많이 차량을 멈춰 세웠다는 것입니다. 흑인들은 LA인구의 9%를 차지한 반면 메트로경찰들이 세운 차량의 65%가 바로 흑인들이 운전하던 차량이었습니다. 특히 LA 남쪽, 즉 벤네스 에비뉴 지역과 덩커 에비뉴 사이 주민 41%는 흑인계로 알려졌는데요. 이 중 81% 이상은 경찰들에게 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. LA경찰국 측은 범죄가 많은 지역에 경찰이 많고 이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특히 메트로경관들의 주목적은 차량을 멈춰 세워 범죄가 일어나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인종차별적인 논란은 더 붉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연락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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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처